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마루이 가스 핸드건이나 가스 라이플 제품에 마루이 가스만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 근래 제 구독자분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몇 번 여러 번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마루이 핸드건들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베레타류도 마루이 핸드건 중에 하나고 요거 외에 마루이 가스 라이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주로 가스 핸드건을 마루이 제품을 가지고 있고 뭐 글록이라든지 베레타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마루이 제품에서 권장을 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 여기 썸네일에 띄워 드릴게요. 이런 마루이에서 제공하는 마루이 에어소프트건용 가스를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가스를 써야만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글을 많이 들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스가 비쌉니다. 비싸요. 보통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만원에서 2만 2천원? 조금 전에는 1만 9천원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비해서 보통 마루이를 안 쓰는 W이나 VFC나 이런 대만제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금 저렴한 1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네이버 최저가 9,9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9,9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가스들을 주로 많이 쓰죠. 그러면 왜 마루이 에어소프트건에는 마루이 가스만 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일단 썸네일에 띄워드리는 이 마루이 가스의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가스의 성분이 HFC134A라는 제품입니다. A라는 냉매가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오일이 미세하게 함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흔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이런 류의 가스들, 이런 류의 퍼프디노사 가스들이라든지 이런 가스들이 있고 한국 제일 케미컬인가 하는 제일 공정인가 하는 데서 나오는 업가스 이런 것들도 있죠. 이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이런 가스들이 있고 또 퍼프디노에서 나오는 파워, 파워가스. 이름은 파워가스지만 이 밑에 포우 제페니스 모델, 일본 모델. 바로 퍼프디노에서 일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스를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쓰셔도 됩니다.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아무래도 압력이 마루이 가스보다 센 가스를 사용하면 총에 있는 데미지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썼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네가 썼을 때 안 부서진지 다른 사람들은 쓰다 부서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성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루이 가스의 경우에 HFC-134A라는 자동차 에어콘이라든지 냉장고 아니면 공조기에 들어가는 냉맥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냉맥가스는 가연성이 없고요. 그리고 폭발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가스라든지 이런 재팬 버전 파워가스에는 어떤 성분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얘네들한테는 R-134A라는 이런 가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뭔지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HFC-134A나 R-134A나 똑같습니다. 똑같더라고요. 냉맥 기준이 자동차나 에어콘 이런 데 사용하는 기준으로 제작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냉맥가스입니다. 냉맥가스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전의 다른 가스들은 오전층 파괴의 영향이 자연 영향이 크다고 해서 새롭게 개발된 이 가스 냉매가 R-134A, HFC-134A라고 이렇게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욕가스라든지 썸네일에 띄워드리는 마루이 가스, 업가스 이 세 개의 가스는 내부 성분이 똑같습니다. HFC-134A, R-134A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오일 함량이 많고 작고의 차이가 있겠죠. 거기서 오는 우리 에어소프트건의 이런 안에 있는 이 오일 기름칠이라든지 아니면 탄창 안에 있는 오일링 이런 데서 기름이 함유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오일 스프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22,000원 주고 마루이 가스를 쓰셔도 되고요. 내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근데 이 가스가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요 만원대에 초반 만원, 만천원대에 요 재팬버전 업가스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파워가스, 압력을 따지면은 마루이 가스나 업가스 같은 경우는 보통 8kg대에서 압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한 9kg 정도 된다고 해요. 압력이. 그래서 조금 더 세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그래서 저는 마루이 제품을 쓸 때 주로 이 가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마루이 제품을 튜딩을 한다든지 요렇게 하면은 요런 그린 가스를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바로 이 그린 가스. 퍼프딘에서 나는 이 그린 가스는 어떤 냉매를 쓰느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적어놨는데. 어딨지? 여기 있네. 요거는 C3H8이라는 냉매와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C4H10이라는 냉매가 있습니다. 바로 C3H8은 프로판 가스고요. 그리고 C4H10은 부탄 가스예요. 부탄 가스인데 프로판이랑 부탄의 차이는 프로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용 가스렌지나 뭐 LPG 이런 거 이 난방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가스고요. 이 부탄 가스는 말 그대로 뭐 자동차, 차량용 연료 우리 LPG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에 쓰는 가스를 부탄 가스라고 합니다. 우리 부탄 가스 그 뭐야 음식 할 때 그 저기 뭐야 그 가스 버너 쓸 때 그런 때 부탄 가스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연성이 있고요.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가스가 높습니다. 보통 12에서 13kg 많게는 14kg 정도 나가요. 그래서 보통 이 퍼프디노사에서 나오는 이 퍼프디노 그린 가스, 파워업 가스 얘 같은 경우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퍼프디노에서 나오는 이 파워업 가스는 아마 제 생각인데 퍼프디노에서 일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이 가스를 사용하는 게 뭐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팬 버전 이 가스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마루이 가스가 비싸니까 좀 저렴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안에 HFC-134A나 R-134A의 냉매를 사용한 것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퍼프디노 가스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한다고 했고 프로판 가스와 부탄 가스를 섞어서 쓴다든지 부탄 가스를 쓰는 가스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VFC의 V가스라는 제품이 부탄 가스를 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찾아들이 가스 성분을 보니까 그래서 프로판 가스도 표기가 되어 있고 부탄 가스도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쓰는 건지 따로따로 쓰는 용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아티산에서 수입을 해서 파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대만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CHZ, FCF, CH1100ml, 99% 이렇게 실리콘 함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파워가 아마 거의 이 가스에 준하는 파워고 대만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 성분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추정을 하는데 보통 이게 프로판이나 부탄 가스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스라이터에 이거를 넣고 주입을 해보니까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가연성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종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좀 조금 저렴하고 용량이 조금 많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제가 한 5통 정도 사서 쓰고 있어요. 아직 새 거가 한 2, 3통 남아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좀 냄새가 좀 나요. 냄새가 나서 다음부터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테스트용으로 쓸지는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어디야? 한번 이렇게 하면은 크게 이렇게 냄새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따라 하시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면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그 특유 살짝 비릿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거 냄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가 민감해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의 핵심 바로 마루이 핸드건에는 마루이 가스만 써야 되나? 아닙니다.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내부 성분을 봐도 오일 함량의 차이지 마루이 가스나 업 가스나 퍼퍼디노 파워 가스 재팬 버전은 동일한 냉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쓰든지 본인이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쓰면은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재보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거 사서 쓰세요. 마루이 핸드건 순정 쓰시면은 굳이 비싼 돈 주고 마루이 가스를 쓰라고 저는 권장을 안 드립니다. 저는 제 기준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만 좀 짧은 영상으로 왔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